trs 아카데믹 배성준 강사입니다. 오늘은 헌법 제 62조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헌법 제 62조.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국무총리는 다 아시죠? 현재는 정세균 국무총리죠.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구성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행정각부장관들이 국무위원을 구성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정부위원, 정부위원 개념을 한번 보실까요? 국무조정실의 실장 및 차장, 부처, 청의, 처장, 차관, 청장, 차장, 실장, 국장 및 차관보,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안들이다. 아 정부위원은 국무위원, 행정각부장관 그 밑에 있는 이런 실장, 차장, 처장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구나. 이렇게 개념 정립하시고 들어가십니다. 2항, 국회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 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통치구조 쪽에 나오는 헌법 조문들은 헌법 조문 문제를 물을 때 자주 출제돼요. 오히려 앞에 헌법 총강이라든지 기본권의 규정들보다 통치구조 쪽에서 헌법 조문을 지문화해서 이렇게 출제를 많이 해요. 그래서 헌법 조문을 공부하실 때도 어디서 출제가 되는가를 보고 그쪽을 집중적으로 숫자라든지 말을 어디서 바꾸는 것 그런 것들을 조문을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1조부터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조문들 위주로 그렇게 접근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특히 5급 공채 준비하시는 분들은 헌법 조문을 기출문제로 많이 출제하니까 그런 것들에 유의하시면 보세요. 특히 이런 경우도 보시면 헌법 62조에 따르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 정부의 위원도 국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으며 출석하면서 의견지수로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그다음에 정부의원 출석 답변하여 하면 이렇게 있는데 정부의원은 다른 정부의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 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의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의원이 다른 정부의원으로 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무총리는 보통 다른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또는 국무위원은 다른 정부의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부의원이 다른 정부의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리게 지문 처리한 거 위에서 보시고 그래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의 국회 출석 요금의 질문권인데 국회나 그 위원회는 위원회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여 국정 전반에 걸쳐 질문할 수 있고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질문을 했으니까 국정 전반 뿐만 아니라 현안이 되고 있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데 헌법에서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에 대해서만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법은 뒤쪽에서 조문이랑 확인하실 건데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 121조 5항 조문 확인하시고 그래서 그러면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과 이 기관들하고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은 행정부의 기관들이죠 그래서 대통령의 어떤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에 거기에 복속한다고 그러나? 그 밑에 바로 직계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행정,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 행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은 사법부라든지 헌법재판소라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헌법의 행정부하고는 대등한 기관을 구성하는 그 기관의 장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의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그래서 이 국회법을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출석요구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출석요구는 20인 이상의 의원이 발의하여 본회의에 의결을 있거나 계속 나오죠? 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그래서 국회 본회의뿐만 아니라 위원회에서도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대정부질문 본회의에서 회기 중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질문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정부질문은 정부의 법률이나 예산 집행에 관한 감심의 통제기능 국회의사를 국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정책 보완기능 국민에게 국가정부를 알게 하는 정보기능을 수행한다 대정부질문할 때 보면 국회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TV에서 생중계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기능을 수행하고 그다음에 대정부 서면 질문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국회법 122조의 2에 있었고 여기는 122조인데 서면 질문이란 의원이 정부에 대해 서면으로 행하는 질문을 말하는데 질문의 명확성 및 기록성을 제고할 수 있어 대정부 감시기능에 내실화를 기여할 수 있는 장점 그다음에 긴급 현안 질문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정부에 대한 질문을 말하는데 예견하지 못한 중요한 문자가 갑자기 현안으로 딱 부상했을 때 대정부질문 방법은 국회 차원의 충분한 대처 방법이 될 수 없게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긴급 현안 질문 제도가 따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다음에 대헌법기관 질문인 거죠 아까 대정부 질문은 행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기관들에 대한 질문이고 대헌법기관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정부 이외 헌법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라는 거 이렇게 헌법 제62조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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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